갑니다 태얼봉하고 설계봉은 여기는 군사지역이라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정상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서안봉 정상 수안봉 정상 왔습니다. 398m 입니다. 그런데 봉오리 4개 정도 최고 올라왔습니다. 바람도 만만치 않게 불고 수안봉 터널 저기 보이고요. 수안봉 터널 군사지역 군사지역은 우리가 갈 수가 없어가지고 눈이 하얗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제가 오늘 슬기봉과 태얼봉 그리고 수안봉을 봉오리 인증을 찍고 안양으로 화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만만치 않은 사냥입니다. 그거다가 제가 지금 홀로 사냥하고 있어요. 홀로 제가 지금 홀로 사냥하기 때문에 홀로 사냥은 굉장히 힘들어요. 혼자서 혼자서 지금 사람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 있어요. 많이 왔습니다. 여기서 수안봉을 인증을 찍고 안양 쪽으로 화산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 시작합니다. 여러분 Ев comics 여러분 여러분